안녕하세요. 게임을 쏘데이 입니다. 제 분의 레인보우 6에서 화이트노이즈 미스즈 림포스먼츠 TTS 공식 패치 내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1일 이전에 이미 TTS에서는 적용이 된 상태이구요. 본 서버에서는 아직 패치 내역 뿐만 아니라 패치 날짜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TTS 패치 내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의 SMZ가 50발에서 40발로 줄었고 조피아 뿐만 아니라 엘라의 진탕질의 효과가 7초에서 4초로 줄었으며 애쉬의 R4C가 너프를 먹었습니다. 39, 36, 39로 확실하게 확실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의 느껴질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와는 반대로 카피탕의 파란은 버프를 먹었습니다. 48, 42, 48로 확실한 정도인가? 5정도의 차이가? 네, 무튼. 그거 이외에 TTS의 쇼크드론 암호가 15발로 5발로 줄었고 밴딧의 와이어의 숫자가 3개에서 2개로 줄었으며 리전의 9마인 쿨타임이 35초에서 30초로 줄었습니다. TTS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람을 쏘는게 아니라 전자기기를 부수는 용도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선택을 하라는 그런 식으로 약간은 좀 어떤걸 먼저 부술지 생각을 하고 부수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구요. 밴딧의 와이어는 뭐 딱히 저는 잘 와닿지는 않는 부분이고 리전의 9마인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확실한 버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약간은 체감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5초가 그래도 살짝은 길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는 폭탄전의 UI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디퓨저를 들고 있는 사람 디퓨저를 해체하는 사람 디퓨저를 설치하는 사람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내준다고 하구요. 그거 이외에 관전 카메라가 이렇게 컬러풀하게 바뀌었습니다. 관전 카메라를 컬러풀하게 바꾸기 이전에 네 저기에 막 카피탕이 있는 얼굴 자리에 애쉬의 얼굴이 있다거나 막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패치를 할지 그런 것도 패치를 잘 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지 봐야 할 것 같구요. 그거 이외에는 버그 픽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어 미드신 림포스 같은 경우에는 무기 밸런스 그냥 숫자 노름만 하는 느낌이라서 크게 와닿는 거는 폭탄전의 UI 그리고 관전 카메라 정도가 될 것 같구요. 그거 이외에는 크게 막 와닿는 거는 숫자가 확 줄어버린 트위치 쇼크 드론 정도 될 것 같애요. 음 애쉬 너프에도 쓸 사람은 다 쓸 것 같고 근데 카피탕은 잘 모르겠어요. 카피탕이 데미지가 늘어서 픽을 하시는 분이 늘지는 잘 모르겠고 엘란은 40발도 솔직하게는 많다라고 생각이 좀 들구요. 진탕지류 같은 경우에는 4초로 줄일만 했습니다. 원래 줄였어야 했고 네. 무튼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TTS 패치 내역입니다. 공식 패치 내역 때 다시 뵙도록 하구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